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왕국이 임박한 금매, 전매매물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위치는 랭리 윌로비 200스트리트하고 82에미뉴 인근에 지어지는 이스틴이라는 완판됐었던 콘도입니다. 6층짜리 콘도의 6층에 위치한 2배드, 2배드, 2파킹에다가 1스토리지 라커 다 포함된 네모 반듯하게 잘 빠진 플루플랜입니다. 사이즈는 864스트리트 정도 되고요. 방이 떨어져 있는 제가 늘 추천드리는 그런 플루플랜이에요. 왜냐하면 안방은 당연히 안방에 속한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작은 방에도 앙스위트라고 그러는데요. 작은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복도에서도 게스트가 쓸 수 있는 그런 플루플랜, 그리고 L자 모형의 부엌, 오픈 컨셉, 어떤 낭비되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는 플루플랜인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350불대이고요. 그리고 예상 완공일은 금년입니다. 2024년도 6월 중순으로 보시면 돼요.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가격은 864스트리트에 2배드룸, 2백스, 2파킹, 1스토리지 라커 다 포함해서 639,900입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